금방 몇 일인 거해. 나 진짜 나쁜 아이구나 무안 침입을 한 거예요. 식으로 원업체에서 보내드린 사진이에요. 야야야, 똥 싸. 야, 똥 안 돼. 공작에 감도 먹어요? 모르겠지. 여러 개 다 집어넣었네. 여기도. 예스. 되게 강당했어요. 이거 어디서 왔는지. 여기 동락공원이라고 있는데. 보다시피 철전망이 다 둘러져 있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빈틈은 없습니다. 여기도. 왔어? 예스. 오, 이해 안 하세요? 예, 저희 집에. 예, 저희 집에. 오, 이해 안 하세요? 예스. 오, 이해 안 하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